이번에는 D5500의 사진촬영을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D5500은 라이브 무드로 전환이 되면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화면을 보고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셀프촬영을 삼각대를 놔두고 다수의 촬영자들이 촬영을 하는 데에 편의를 놓을 수가 있겠고요. 원격적으로 아이나 애완동물의 차량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퇴적한 형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